엄청 힘들어 보시는데 괜찮으시나요? 괜찮아 보여요? 괜찮아 보여요 이게? 괜찮아요 언제부터 좀 아 나 지금 좀 미처치겠다 이런게 왔어요? 시작하고 한 100m 가고 네? 아 원래 무릎에 연골이 좀 찢어져 있어서 통증이 바로 올라오더라구요 오늘은 그래서 아 오늘 이게 될까 했는데 그래도 민수 형이 파스도 준비해오고 해서 파스도 뿌리고 하니까 좀 통증도 가셔서 오늘 완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수 형 하나 믿고 한번 가보자 해서 도전하게 됐는데 오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서 너무나 좋고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는데 형이 계속 할 수 있다고 앞에서 이끌어줘가지고 또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지혜에서 힘내게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또 산을 잘 타시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뜻깊습니다 민수 형 어디 볼까요? 민수 형 사랑해 화이팅! 히말라야 가자 김민수 히말라야 가자 김민수 안녕! 그리고 지혜